나에게 쉬는 날 용량 사라지고 싶은 날 오늘 하나 한 번 들자 너의 맘속이 다 오늘 날 마칠까 그런 날을 떠야 그래도 이 하루가 끝나잖아 가수들이 인이어를 차는 이유가 사람들이 특별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이어에 제 목소리랑 악기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가수들이 인이어를 차는 이유가 사람들이 특별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이어에 제 목소리랑 악기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너의 맘속이 다닐 내 꿈을 향해 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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